농산물 가격 상승과 석유 및 원자재 가격 강세에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9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10.7% 높은 110.0 위로, 2011년 6월 이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농산물과 축산물 물가가 모두 2.4%씩 올랐으며, 특히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석탄, 석유 제품 등의 오름폭도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과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 부족 등이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공산품 물가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강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